흐흐흐흐흐흫 어 뭐야아 같이 갈렀는데 자 광산 가서 그 최상금 스프링쿨러 좀 만들어야 됩니다아 방금 뭐지? 남자는 침물도 안얼려도되요? 어 뭐야 아 뭐야 아 잘못 말했..말걸었다 어 그래? 어르신 쟤가 저 길가다가 줏은 샐러드 있는데 드세요 계세요 안녕히 먹자 안들렸어요 아 됐어 임마 먹자 나중에 가도 돼 자 일단은 아 뭐야 금이 좀 필요합니다 금이 아마 잠금이 아닙니다 금이 어디부터 나오죠? 금이 여기부터인가? 오케 여기 오 금 바로 있다 잠금아 물 안줬어요 물 줬어 얘들 밥을 안줬지 물은 다 줬어 영암장은 아직 못잡았어요 아니 안잡았습니다 불쌍하잖아요 영암에 살고 있는데 아 여기 너무 싫어 여기 어니? 제발 제발 나와 금 오 에멜일드 샤샷 오케 태양정수광 철광석 못잡은거죠 아 안잡은거죠 불쌍하잖아요 오 금이다 샤샷 ру구 오케이 쓰바라시네 아 뭐야 이상의 곶같은 녀석 열 찬 열차 안에 속탄 진짜?? 기다려 봐 석탄은 꼭 먹어줘야돼 아 뭐야 이 딱딱이들 안녕히 계세요 어! 다시 다시 아 맞다 이거 아 다시 가면 돼 이렇게 어 다르잖아 다르잖아 흐흐흐흐흐 또 가면 돼지 너어양 너 몰랐지? 또 가면 돼지 너어양 아 뭐야 아 이상해 똑같은 녀석 또 만났네 치 뭐 무지개광석 뭐 돌 천기의 깨닫 천기증도 확률로 그거 나온다며 여러분들 무지개광석 그거 무지개 파편인가 그거를 들고 뭐 사막 어디에 몇 층가서 받치면 제일 좋은 검을 준다는 속보를 입수했습니다 2천분의 1이에요 아 그래요? 뭐 그렇다고 하네요 갤럭시소드 정보만 알려주시고요 그냥 뭐 자세히 알려주지 마세요 제발 나는 나 혼자 알아내는 걸 좋아하지 여러분들 막 스포일러 드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그래서 시비를 어떻게 내냐면요 폭탄이네 아 뭐야 저 새X 좆나 싫어로 빨리빨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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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 아 이제 망한다 애들 아 어 어니 샤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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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샥 어 이거 넣나버거 시비를 말하는순간 녹화문 마무리 넘깁니다 아 은어으으으으으으으흠 그래 unit 으으으WER으읕 넘겨 ÖÖKe 으으으으으음 넘겨어어어어어어 ..바 넘겨봐 아.. 하. 어 힘들어. 하. ㅋㅋㅋㅋ 울트론 헷갈린게 쥔시템이라면서 맞아... 아냐. 울트론 별로 안좋하잖아. 근데 울트론은 재미없었어 영화 얘기 좀 하자면 울트론 솔직히 난 재미없었어 그래서 울트론 이후로 마블 영화를 안 봐야지 싶었습니다 그정도로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몰라도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1원은 정말 재미없.. 재미있었어요 제가 기대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꽤 재미있게 많이 봤..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제 연락합시다 근데 왜 캡틴 아메리 갈까? 주연이 다.. 나왔는데.. 아닙니다.. 그냥 히어로 영화는 재미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싫어함 인정? 아니? 아닌데?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? 히어로 물마다 또 달라 헐크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이언맨 좋아할 수도 없고 그런거지 헐크 좋아한다고 무조건 다 인크레더블 이런거 다 좋아하겠니 이 멍청아 논리적이저 분석용인 척하고있네 뒤질려고 아닙니다 스터디한지 얼마나 됐어요? 2분 됐습니다 어허 금 금이직은 이제 3개 5개 이렇게 하나만 더 얻으면 5개만 얻을 수 있네 금 넵 자 왜 항상 그렇게 인빈이 가득 차있어요? 제가 좀 흠 제가 원래 정리를 하지않은 성격이였어요 어먿! 내 이상형 흐헿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하지않잖아요? 그렇다는건 여러분들이 이상형을 적용한거죠 내려가자네 빨리 여기는 금이 없는거 같구 네에에에에에에에엉 오케이 토파질 얗 자, 10시대 가벼이 좋아 오케이, 금방 캐고 그냥 가버려야지 아, 이 새끼가! 안 맞았네? 아, 아, 뭐하냐 이 빡빡이 새끼! 아, 뭐야! 안돼, 안돼! 안돼 안된다고, 아, 이 새끼가, 아, 잘못올네.... 아, 아, 야 씨, 아, 아, 붉은 박쥬 이 새끼들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~~ 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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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질, 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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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.. 아, 꺼지, 꺼지, 꺼져, 거 כ okay.. 아 젖같네 씨바새끼 하나만 먹고 불끈 자 이번에는 철을 한번 케어러 가자고 아니야 다시 90총 꺼고싱 이번엔 100총이야 뭐 안녕히 계세요 90총 가야지 좋아 자 자 기다려 밥줄거야 아 지새끼들은 엄마가 밥 차려주면 아아 기차 안먹어 아 밥 안줬어요 왜 밥 안주세요 애들 좀 가려 니들처럼 속아 어? 애들도 가린다고 그리고 소는 우유 생산하잖아요 우유 배고픈걸 찌익 아 진짜 좀 병신같았다 죄송합니다 진짜 완전 더러웠는데 자 빨리가서 밥도 주고 쓰다듬어주고 옵시다 버스정류장 음 얌 나는 매일매일 버스가는 학교안에서 아 아니구나 자 안자네 얘들아 잤으면 좀 큰일 났겠지 에? 아이 잠깐만 아 뭘 잠을 자 장난쳐 내놔 그렇지 원래 잘 때 잘 때 잘 때 줘야 어 그렇지 잘 때 뺏어야겠다 이게 이게 잘 때 잠재력이 터집니다 진짜 잘 때 잠재력 포턴이 터져갖구 좋은 우유 좋은 우유 막 주는거야 진짜 아니야 나 우유 짜갖고 하트줬어 얘들이 나 우유 뭐야 이거 밖에 없어? 잠깐만 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죽겠는데? 잠깐만 어어 어어 아 아 알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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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레나 알레나 아 알레나 아 어어 어어 아유 어어 잠깐만 어어 어어 자 자 자 자 자 자 오케오케 어 아 다행해 탁 방 안져요? 에이 안져도 돼 됐다 아 아싸 아 뭘 안져도 돼 너무 좋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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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미친 솟아 놓은거 봐라 이거 뭐야 와우 뭐야 저거 자 일단 쓸데없는거 팝시다 버리고 넵 넵 넵 넵 됐다 아 블루 이게 재즈구나 아이 재즈도 좋아 재즈 재즈 꽃이야 꽃 음 오오 싹났다 싹 왜 위반 싹났지 일단은 나 너무 많다 이거 좀 두자 아 하루차이였지 맞다 어 신기해 지앗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일단은 이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좀 두겠습니다 이런데 여기 꽃 여기 꽃 놔두는데 꽃같은거 별은 내놔 그렇지 여기가 금쪽같은 녀석들 와 쩐다 금 꽉쳤어 이제 쓸모없는거 이런거 이런거 이제 이런거 여기서 또 걸러 헤이즈론 이런거 버리는거야 쩔쩔 여러분 슈퍼의삼 귀신고기 아기 쩔쩔 아기 그리고 일단 이렇게 넣어두고 좋아 쩔쩔 나무는 어디다 놔야되지 헤이즈론에서 음식 만들 수 있어 진짜? 쩔쩔 그럼 헤이즈론 넣어두차 어우 뭐이렇게 할게 많냐 이번에 인맨종이 할게 너무 많다 팔구 음 팔여 마요네즈 하나 팔아줘 됐스 이번엔 철을 또 한 다음에 철 4개 됐네? 그리고 이제 수정 4개만 되네 그쵸? 그렇지 그러면 또 스크린풀러 4개를 만들 수 있네요 스프링쿨러 풀러가 아니고 다 써 이거 임마 쟤 다 써 진짜 안 믿기겠지만 다 써 제즈 꽃도 먹을 수 있네 에헤 아 이쁘다 야 이 꽃같은거 여러분들 심을 수 있나? 안되지 꽃 같은거 이런데다가 양봉통 두면은 꿀 자주 잘 나오려나 소형은 4개 있어요 아 이미 있어? 고맙습니다 알려줘서 뭐 왜 뽑지마 뽑아야지 왜냐면 이게 놀거든 그러면 스크린쿨러가 아 진짜? 그 꽃꿀을 아 그래? 쩌네? 근데 어떡하지? 이게 너무, 노는게 아까워 아 꽃이 비싸죠?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메 찾아않는거 좆대는데? 야 왜 3개밖에 안돼? 왜!!! 야! 이제서... 이 펜 자주 하는게... 아니! 하하... 금빨... 금빼고는 팔자 금빼고는 합시다... 금빼고는 아아 뭔소리야 고마워 꽃들아 아니 꽃을 선물하고 싶긴한다 모자랍이야 됐다 이제 여기에 또 다른걸 심는거지 아마 오우 오! 수확된다 이거 오 케일 대박 상추같은건가 케일이? 오오 오 됐네 오 케일 야채 매끈한 입은 수프와 야채볶음 덕 어우 요리용이네 요리용 대박 지금 두개 다 됐네 오호 딱 됐네 하나 더 됐다 오우 금 빼고는 팔죠 아니야 금 금 빼고는 요리 할건데 요리 여기에 넣어둬서 음 할 수 있는게 없네 스파게티다 토마토가 없기 때문에 연어 아마라스가 필요하네요 만들 수 있는게 없네 금 금을 파줘야 금은 내뿌어야지 나무 오케 이거 하나 이거는 금투하자 금 금별짜리 투 좋아 됐다 여기중에서 다 넣었지? 크로커스 이런거 쓸모없는데 보라보석 이런거 드로프스크롤 이것도 뭐 어떻게 하더라 이것도 뭐 어떻게 하더라 쯍 오케이 석영 내놔 석영 어차피 그 해야되니까 그리고 지금 석탄 6개 에 에 금 지금! 야 또 사오자 이거 아 일단 얘네들 밥 줘야겠다 밥 그리고 일단은 이걸로 잡초 좀 뽑아오자 잡초 얘 시합 뭐 심을 거예요? 일단 감자! 감자가 돈이 되기 때문에 감자 이해하자 감자 뭐야 왜 안줘 왜 안줘 어 시합은 돈이 없긴 한데 일단은 아까 팔았으니까 내일 아마 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야 야 곤초 왜 안주냐? 비와서 안주나? 곤초 줄 텐데 부드러운 풀 잘라야 돼요 부드러운 풀이 뭐였더라 우와 진짜 오랜만이네 여기 살랑살랑풀 아 그거 긴거 수염 같은거 맞다 큰일 났네 곤초 사야됐나 설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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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한대 아니 장난쳐? 이러니까 내가 안주는거 아니야 밥을 호이씨 얘도 얘도 나 싫어하는데? 밥 안줬다고 이거 먹어 인마 아이씨 음 잠시만요 어 어 얘들 어 나 씨 깜짝 놀랬네 얘들이 나 싫어해 근데 곤초가 다 달았어 이제 뭐여! 곤초 왜케 많냐? 나 곤초 염져하고 곤초 안주라고 야 야 뭐야 건강한 잡초가 이렇게 많잖아 옵스 닭주룩 아니 제가 절대 있는데 안주려고 그런 악덕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일단 잘 가져간다 얘들아 고마워 닭들아 미안하다 여기 진짜 맛있게 먹으렴 우리 친구들 에서omme 추첨 1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첨 몇صل 봐보까나 이거 팔자 이거! 크랜베리! 이거 이거 팔고 내일 씨앗 좀 살까? 그러자 일단은... 크랜베리 팔아주구요 주에 잘 있어 우리 불모 너기 오늘 씨앗 사야되요 그래야겠지? 그러자! 벌써 안시네? 야 4천만 밖에 없잖아! 아이씨 아이씨 농사 신뢰 때 가고픈 가격 50%였어야 했는데 그러게 뭘 그냥 팔아 아껴 자 내일 빈센스 생일 아무것도 안줘야지 파이어! 어쩌구 안녕! 일단은 돈이 되는 야 돈이 되는게 이거죠? 감자 감자를 쓰자 감자 6일동안 마늘 다시 먹고 했으니까 감자 대황 사요 대황? 대황이 팔어? 제주 왜? 아니 대주 안해 제주 안해 케일이 돈 잘 돼요 대황 사막이 팔아요 가는데 500원인데? 대황? 대황 살까 내일? 그래 내일 대황 사자 아 얘네 내 주가 안 사왔는데 오늘 아 일단 집 가자 집 가서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아 우유 같은 거 팔면 돈 됩니까? 우유를 팔아 버릴까? 우유를 치즈로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팔아 버리자 우유 치즈 치즈 그죠? 근데 치즈가 오래 걸려 만드는게 두 개거든요 어 귀여워 치즈가 우유가 우유만 만 우유 아 아 아 아 마요네즈 좀 팔고? 그래 이런 거 좀 팔아줘 응? 응? 이런 거 좀 팔아라 보더가 응? 우유는 계속 나오잖아 응? 그래 이런 거 팔아 치즈 프레스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근데 만들기가 어렵잖아 치즈 프레스가 봐봐 단단한 나무랑 동개 대지수정 단단한 나무가 많이 들어 동개는 있는데 우유 말고 치즈만 팔아요 아 근데 내일 돈 살 돈이 없다니까? 아니다 아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마요네즈만 팔아 치즈도 치즈만 팔아 우유는 팔지마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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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? 정신이 나갔었나요 그때 요호우 아 오늘 여기 비네 여기가 좀 아쉬운데 주의 안녕 주의 안녕 건초 내비두고 축제 때 딸기 살 돈은요? 헐 헐랭 맞다 아 축제가 언제 11일인가 기억이 나네 아 왜케 나 휘둘리냐 휘둘리지마 모동아 너의 주관을 주 자떼로 해 알겠습니다 이래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낚시합시다 아니야 일단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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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케 휘둘리지 여러분들 뭐뭐해요 뭐뭐해요 하지마 이제부터 알았지? 주좌버린다 다이아몬드랑 다이아몬드랑 따따따 헤일리가 좋아하는거 쯧 아 줄게 없네 이거랑 헤일리가 좋아하는거 정독석도 가져가고 헤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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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고 우리 에미 아 뭐야 우리 에비게일이 좋아하는 나를 선물해 주자 에비게일은 불의 수정 씹어먹는데 그래 불의 수정 씹어먹여주자 갑시다 닥쳐! 에비게일한테 내 사랑줄까 얌 안녕하세요 안주머니 인사차 왔어요 대장 가느러 갑시다 안녕 잘 있었냐 조사볼라니까 이쁘게 뽀겨라 이거 나나 나니 어 석탄 좋아 석탄 다 석탄 나오게 해 아 장난 아냐 어 좋아 석탄 석탄으로 줘 석탄 아 뭐야 이 비누는 왜 호감도 풀린데 왜 계속 조공받쳐요 이미 잡은 물고기인데 아니요 물론 그녀들은 나에게 신용을 보내지만 나는 그녀들을 다 잡은 물고기를 생각 안합니다 내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그녀들의 향안 전 다 잡은 물고기를 생각 안합니다 아호 아이 똑같은 비누네 이제 꺼져 임마 안녕하세요 기증 오 이거 지금 오랜만에 기증인데 뉴레코드 이제 꺼져 내놔 시발 아 쭈댄 뭐야 아이 쭈댄 뭐냐고 compart cp 그러게 보석도 긴장할 수 있네 아네... 얘들 줄거야 어허으!!! 와라와라와와라 이쁜이 어디가요? 시간 있으면 내 선물을 받아줄래요? 여기 아! 에밀리! 꽉쳤다! 에밀리 한테도 고백해볼까? 칼리코 사막에는 비넬이 없어요. 그래요? 네 마음에 비도 내리는 일이 없어 알았어? 어허헝 아 뭐야 이쁜이 헤헤 안녕? 아 잠깐만 어디가 어 우리 이쁜이 보고 싶었어 잘 있었어? 니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으헤헤헤헤 채국채국 뭐하나 써? 응 고마워 내 마음도 잘 뭐하나 워워워워워 워워워워워워워워워 아렉스 찌그래기네 꺼자 허허허허허흐허 지혜인이 불회석이요 13일이 다가야 죽제네 13일까지 돈을 좀 모아놔야겠다 아우 읍스 에비잇 있네 아 에비가 좋아하는 걸 가져오지 못했어 엘비가 좋아하는 건 뭘까? 어차피 우리 집이니까 나 줄까? 이거 줄까? 아하 나 진짜 석영 주자 석영 엘비 미안해 넌 도대체 뭐하는 아이니? 어? 응 반가워 응 하지만 너의 그런 매력에 끌린다고 할까나? 키득키득 매직키득 마스트리? 마스트리 아닙니다 일단 이거 줘야지 어리! 이쁜이 안녕? 잘 지냈어 너 보고싶었어 보고싶었다고 잘 지내? 가자 흠 안녕히 계세요 이제 해엘리한테 줘할까 아유 왜 팬위적인 누워있지? 아이 뭐 그러셔때 있지 해엘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호 여기있네 에에에에에?! 오늘 아침에 해변에서 이쁜 조개 껍데기로 찰 수 있었으면 좋을텐데 사실 지금이 제 철은 아니지만 그래? 그럼 이건 어떻니? 기롸오오오오오오오오 흐흐흫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흑 좋았어 헤이디 너도 나에게 곧 넘어와스스스스 좋아 낚시하자 오늘 낚시로 돈을 좀 벌어야겠구먼유 너도 나에게 곧 넘어왔스오 하아핳 흐흐흐흐 크으으 cuenta 오랜만에 먹이도 낳고싶은데 언제까지 비와요? 모르겠습니다 일기위에 나오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아니 뭐여 늙은 선언 아 눈만 봐도 하겠구만 자녀의 가수 속에 담아둔 특별히 누군가 있는거지 왜 작게도 니가 이 이놈의 팬테들을 팔고 있다네 사랑하는 이 얘기 주면 그녀도 자기의 자녀의 눈치 눈치챌.. 아닙니다 제가 아마 결혼 그거죠? 돈이..